웍타버스, 두 세계관의 충돌, 고정, 그리고 아카데미 FC24 고멘 대 아카데미 우아쿠시 고멘 팀으로 들어가고 천양님이 아카데미 팀으로 들어가야 되죠 감각벌레, 도꼬해지, 쁘리크 쁘리크, 쁘리크로 잘하네? 야 이거 고멘이 압도적으로 잘하는데? 아카데미 연습 많이 해야겠는데? 이거 깜짝 놀라기 이놈 피켜 이놈 피켜 베끼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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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데미 뭐라필키야 베끼님! 야야야야야 에이 둘러 x2 고리님한테 빨리 줘 아니 아우 아 어떡하냐 먼저 달려드는 것보다 그 자리를 지키면서 받는 게 가장 좋은 거 같아요 고수 레이더 보다가 레이더 보다가 전투 주고 전투 그게 아니라 훈훈 씨 닌닌이었다 닌닌... 야 이거 총체적 난국인데 안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야 닌닌 저거 계속 로빈 패스하는데 왜 아무도 지적 안 해 아래로 패스? 아래로 패스? 아 불곰도 짧은 패스 해야죠 오 불곰 아 불곰패급이네 찔러 저거 빨리 저게 찌르라고 이번엔 넣을 수 있다 찔러 스르륵 찔러 스르륵 스르륵 찔러라고 아유 빨리 찔러 저게 됐잖아 제발 좋은 포지션이구먼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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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로 찔러라고 저로 찔러 제발 이런 개같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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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 올려 찔러 찔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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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왔다 아유 이런 개가 트위킹이 내가 처음으로 해줘요 진짜 맞고 나 줘 나 아쌍 왁권입니다 아이고 죄송 아 자꾸 아 아 에이아이 왁권님이 안 하시지 아 자꾸 달려 달려 가운데로 가운데로 뛰어 가운데로 아니면 반대전환 아 빨리 차요 아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잘 보기 옵자라니 잘 보기 패스 줘요 그냥 패스 다 있어 스웩이 꿀 반갑습니다 키기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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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열렸는데 어 왜 안 줘 너무 시원하게 열렸는데 달려 저는 아니 저 이렇게 한번 보여줘라 중앙 한번 주고 프리터님 한번 주고 빨리 좀 주고 아 아 쇼팀 아 아 왜 이렇게 안 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니 한 번 더 하면 안 맞힐 것 같은데 속보 교맵이 버측대 팀 후드리 앞의 눈종 시라야? 어우 비상인데 교맵 3대1이야? 어떻게 세 골이나 들어가서 저렇게 빨리 와 뭐야 왜 이렇게 잘해 교맵 점점 위협적으로 되는데 근데? 와 뭐야 이거 괜찮은데 교맨? 잘하는데? 아 시리언 뺏고 바로 주고 푸빼기 왜 교맨보다 안정적인 거 같냐? 어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은 제가 같은 경우가 있다 아... 이게 미쳐보겠어요 이거 지금 아이들 못해 제가 열심히 안 했다고요? 사실은 남의 노력을 밟지 마라 고맨분들 중에서 어 이해됐어요 해놓고 이해 안 된 분들이 90%예요 지금 이 순간으로 인해서는 재밌지가 않아졌어요 제가 이제 최대한 저는 선수로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게임만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선양님 팀은 이제 다 알려줘서 약간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조금 알려줘야 될 거 같아 최소한으로 어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일로 나가주면 이 사람 따라갈 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뒤돌면은 절대 안 돼 터치 한 번 더 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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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그냥 그것만 바꾸면 많이 좋아질 거 같아요 나 방송 7시간 했어 미쳤나 봐 밥도 먹어야 되는데 나 이따가 올게 들려서 안 되겠어 방송 또 신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듣습니다 드디어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EA 스포츠 FC24 고맨대 아카데미 결전의 날 와 서로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카데미에선 제일 구멍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도 말을 안 할 거 같아서 아... 젠투디 솔직히 제가 연습할 시간이 그렇게 좀 많은 편을 가지고 그쪽 입장에서 가장 위협적이지 않은 선수 누구인가요? 아카데미가 생각하는 어? 예 어 일어나 있잖아 지금 어 일어나 길버트 군께 보고싶은데 저희 왁파고 군께서 지금 폼이 많이 올라가는 상태거든요 골키퍼로서 약간 의식이 되시는지 어저께 왁파고님 저보다 잘 못하셔가지고 PK를 잘하시는데 PK까지 갈 필요가 있나? 예 제가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조금 긁힙니다 아 아 서구님 네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기 웃기지마 예 야 어 야 들어가 야구 아니야 축구야 자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이 아 개칼님 개칼님 지미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후 들어가세요 하하하하 오케 파이팅 파이팅 아아 아빠 아빠 어 준식이 기어왔다 아아 때려 혜진야 아 아 아 아 까비 바쁘다 네 수비수 아 약함 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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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복기 빨리 복기 전력질주 전력질주 단담님 전력질주 아아 전력질주 아 까비까비 자 그 아 네 좋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그거야 그거야 나이스 좋다 혜지야 올린 크로스 빠르게 그렇게 올려도 되는 거야 좋아 왜 이렇게 세 저거 저거는 진짜 레물인데? 네 잘 막았는데 나 뒤에 없어 달려약들 일단은 케리칼님 나이스 케리카이 케리카이 나이스 나 위에 있어 나 위에 있어 어 꺼 어 꺼 꺼 꺼 꺼 꺼 꺼 꺼 꺼 어 없어 아니야? 아 꼴이야? 아하 까비 잘했어 잘했어 라인 천천히 세미야 X자 아래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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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야 쉽잖아 아이고 잘했어 닌닌님 맨 위에 있는 애만 봐주세요 그렇지 아이고 잘했다 세도 밀린다 세도 밀린다 그 아까 말했던 그것도 해도 되고 아 버렸다 나이스 밑으로 내가 해 나이스 요거는 접고 줬어도 좋았겠다 오 나이스 와 와 와 와 이게 이렇게 되네 좋아 이제 달려 아 깝이다 아 깝이 나이스 나이스 괴롭혀 괴롭혀 괴롭히면 돼 오 오 오 오 오 오 이거 몰라 몰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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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굿굿굿굿! 애프터스! 내 청락에? 수세미! 자, 어떻게 하고 흘릴까요? 흐루! 오, 영리했어, 영리했어! 헬카리 눌러버렸고 여기서도 공받아가지고 살짝 올려버리면은 받아가지고! 다시 퀸슛! 아! 받아, 아유! 아유! 한번 가볼까? 가볼까? 이야기에 마지막을 써볼까? 자, 자리 정리! 라인, 라인! 아! 하하하하하하 아유, 가벼운다! 띄워! 아이고, 가벼운다! 왜이래, 왜이래! 왜이러냐? 지금 컴퓨터가 날아가 완전히 그거던데 잠깐만요! 아이고, 이거! 띄워! 아, 저 배달 안 움직입니다! 아, 저 이거 그냥! 아! 저, 이거 강종할게요! 그냥 강종할게요! 네! 채널이 없으셔서 그렇습니다!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뭔 문제야? 저, 들어왔습니다! 아, 진짜 부셔버리고 싶었어 컴퓨터 상대 골 때 그냥 부셔버려라 끝까지! 그렇지, 초록킬! 대리안, 대리안! 그렇지, 패스! 그렇지, 대리안! 아유... 저... 라인, 다시 잡았다 오케이, 잡고 주고, 들어가 케이스, 불공 그렇지, 불공, 들어가고 패스 줘도 되고, 크로스 올려도 되고 그렇지! 그렇지! 아, 까비! 아, 까비! 아니... 채널이 대각선으로 올라가면서 그렇지! 그렇게 움직여! 좋았어! 이기잖아! 너무 좋았어! 좋았어! 나한테 내줘도... 오, 좋았어! 어... 내가, 이게 내가 니크가 아니야? 우와, 나 돌아가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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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아, 지, 지, 뒤로 뒤로 여기, 실아, 나 비워있다 그렇지! 아, 이거... 불공 들어가고, 불공 들어가고 그렇지! 한번 조져봐, 불공 전매특 꺼! 그렇지! 우와! 동키하다, 동키하다! 그래, 이거지! 동키하다, 동키하다! 됐어, 세미야! 이제 1위니까 야, 충신님! 저 미드 한 번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좀 리스크 감안하더라도 중앙, 중앙도 괜찮아요 나이스! 자, 내주고 슈팅! 나이스! 가즈아! 리키킹 들어가! 컷! 오케이! 이거야! 들어와! 달려나오세요 바로 앞, 바로 줄! 줄 건 줘!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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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라, 서라, 서라! 서라, 서라! 서라, 서라! 서라, 서라! 춘식이 슛! 나이스! 나이스! 이거야! 두들기는 게 맞아 우리는! 좋아! 해! 춘! 슛! 슛! 나이스! 때려! 때려! 그렇지! 오! 오! 나이스! 뛰어라! 그렇지! 그렇지! 파이팅!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자 춘식님 가볼까? 춘식이 조져! 울어! 니니님 밑에 사람 오는 거 보고 그렇지! 계속 조져! 계속 조져! 쏴줄게! 뭐야? 랩병 얻은 말이야! 그냥 올려도 되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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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본인이 올려! 나이스! 오! 헤딩! 헤딩! 오! 와! 넥슨! 그렇지! 나이스! 와! 아! 드러가 볼게! 들어가 볼게! 들어가 볼게! 들어가 볼게! 들어가 볼게! 나이스! 이거야, 이거야 컴온! 컴온! 슈팅, 슈팅, 헤딩. 어머나, 수준이 때렸다. 와아! 아, 없어, 없어. 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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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막세요. 중앙. 슈팅, 슈팅. 비서님, 그거 비서님 거예요? 비서님 거예요? 나이스 비서. 아오, 이거 막았네. 한 번도 안 뚫리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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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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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 옆에, 내 옆에. 어, 거기, 여기, 여기, 여기. 야, 페널틴 박스에 세 명 들어가 있는 거 봐. 아, 근데 이거 최. 야, 이거 무슨. 나이스 나이스. 프리타님 바로. 바로 밀어주고, 그렇지. 크로스도 괜찮고. 야, 미친. 헤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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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딩. 그렇지, 깨끼야. 깨끼는 멈추지 말고 천천히. 가자, 가자. 아이고. 가자. 준수님. 두. 아! 세컷. 하나님. 때려, 때려. 때려, 혜진이 때려. 때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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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 넌 세컷. 내가 그리와. 진이. 중앙 걸쳐. 중앙 걸쳐서. 라인. 그러면. 짜유 봐. 까비. 들어가, 타다태. 아, 3번. 리바라, 천천히. 그러지. 세미. 나이스, 세미야. 와아 카메라가 짧아서 수위적으로 하겠다 그렇지 어 그렇지! 커다 커다 그렇지 라인 자 가지말고 아 잠깐만요 어 끝난 같습니다 저거 위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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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터치가 너무 길어! 아 까비! 이겼습니다! 고멘의 FC의 승리!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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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진짜 감사합니다! EA 스포츠 FC 24 승리팀은 고멘의 FC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팀원들 진짜 잘 따라줬고 너무 훈련합니다 사실! 다 같이 시간도 보냈고 친해지고 너무 좋았어요! 보통 초밥으로 먹어서 다행인데 아 너무 더 했었으면 저희가 이겼을까 아 그렇군요! 고멘대 아카데미 너무 더 주고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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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